오늘의 MC 보날드보다 메시를 좋아하는 최성민입니다. 오늘도 퀴즈를 풀어볼 세 팀을 한 팀 한 팀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차메이카에서 온 레게 형제. 야만, 야만. 야만. 야만, 야만. 오늘 방송 나오신다고 명품 티셔츠를 입고 왔네. 구찌 아닙니까? 뭐라고요? 파스 구찌라고요? 야만. 야만. 이쪽도 파스 구찌예요? 이쪽은 파스 구찌찌라고요? 들어가세요. 다음은 너무 사랑해서 3일 만에 초고솥 결혼을 한 부부죠. 이진호, 장도연 부부. 보기만 해도 정말 달달한 커플입니다. 1층 관객분들. 2층 관객분들. 네. 제가 도연을 진짜 사랑해요. 당신은 장도연. 너는 이진호. 우리는 서로를 상호합니다. 부모님 우리를 갈라놓아도 우리는 만날 겁니다. 아니, 이 노래를 왜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? 자, 다음 참가팀인데요. 90년대 최고의 아이돌, 우리 양세돌 씨가 나와주시죠. 어텐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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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지금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가 지금 걸어오고 있거든요.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오빠가 오빠 얼굴이 바뀐 옷걸이에 사인을 할 예정인데 한 명만 줄 거거든요.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실게요. 손 들어보실게요. 그럼 네가 맨 앞에 있으니까 네가 하기로 하고. 근데 오빠가 이따 춤추면서 이렇게 손짓하면 저랑 똑같이, 똑같이 추셔야 돼요. 아시겠어요? 아시겠냐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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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걸 따라 해야 되는데요? 자, 이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. 아, 잠깐만요. 지금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의 대동맥이 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. 오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. 여러분, 박수, 부탁드릴게요. 박수! 박수!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사인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사인 원하는 사람입니까? 자 뮤직 큐! 뭐야? 다시 할 수 있겠어?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. 너무 죄송해요. 제가 입 찢어버릴게요. 잘 못하면. 한 번만요.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진짜 너무 죄송해요. 오빠랑 키 높이를 맞췄어. 나오시면서 하실게요. 아시겠어요? 뮤직 큐! 올라오세요. 사인해드릴게요. 주세요. 좋겠다. 고마워 나의 엔젤.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퀴즈는 단어 연상 퀴즈입니다. 설명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문제 주세요. 네. 아 자 이분 아주 영하죠? 따로 사라 봐라. 올리브 형. 뭐 저리에요? 올리브 형이 왜 나와요? 두 사람 입자에. 아로 시작하고 유로 끝납니다. 알아봐라봐라. 아가리 똥 내놔요. 뭐 사이에요? 이제. 자 긴 텐데 들어가겠습니다.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죠? 네. 내가 노래 부를 때? 아닙니다. 내가 춤출 때? 아니라니까요. 내가 윙크 할 때? 아닙니다. 무슨 소리 하고 있어. 당신이 꼴도 보기 싫어요. 그렇게 하면. 그래. 너희들은. 내가. 꼴 보기 싫은 거구나. 좋아. 나. 양세영. 오늘부로. 은퇴한다. 양세도 씨. 양세도 씨. 은퇴한다는 게 사실입니까? 양세도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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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돌아오실 거죠? 돌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세요. 돌아오실 거죠? 정말 내가 돌아가길 원해요. 네. 좋아. 나 양세도를 은퇴 번복한다. 그만하네, 이 사람한테. 여보세요? 지금 뭐 당신 콘서트야? 야, 마. 야, 마. 빨리 하지 마. 뭐야, 당신들은. 아, 비가 너무 와를래. 싫으면 당신들도 나가세요. 예? 왓? 당신들도 나가시라고. 안 들어가. 그걸 따라해. 그걸 왜 따라해. 아쉽게도 세 팀 모두 틀렸네요. 하지만 팀 미션이 남아있습니다. 팀 미션에 성공하시면 저희가 큰 선물을 드리는데요. 먼저 이진호, 장도연 부부가 미션을 도전하겠습니다. 연아, 잘하자. 그래, 호야. 사랑해. 네. 뭐 감정이 거의 없는 말 아닙니까? 아니에요. 사랑해요. 자, 두 분이 진행할 미션은 이구동성 미션입니다. 자, 지금부터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이 상견례한 장소는? 자, 하나, 둘, 셋! 예의력 올려 코스모스 분식! 딩동댕! 오!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5인조 아이돌은? 자, 하나, 둘, 셋! 레드벨벳! 틴틴파이브! 아... 뭐야? 틴틴파이브 실패입니다. 너 왜? 너 틴틴파이브 안 좋아해? 나 레드벨벳 더 좋아해! 너 진짜 쓰레기구나? 쓰레기라고? 어? 어, 누가 울어? 이사람아, 뭐 하는 거야 지금? 방송 중에, 어? 왜 여자를 아프게 해? 내가 더 아파요. 둘, 둘, 둘이 싸우러 왔어 지금 이게? 사실 잘못했어. 잘했어, 잘못했어. 말 안 해? 이 사람 장난... 당신 그 김현정 멍 노래 알아요? 알아요. 그거 불러봐요. 다 돌려놔! 그러고 있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미션. 우리 양세돌 씨의 미션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자, 우리... 네? 연아, 연아. 받지마. 우와, 고맙습니다. 자, 양세돌 씨가 오늘 진행할 미션은 바로 나무젓가락 엉덩이로 부시기입니다. 네. 잠시만요. 나무젓가락 엉덩이로 부시기요? 양세돌 씨, 함부로 몸을 쓰면 앞으로 춤을 못 출 수도 있어요. 있어요. 하... 하... 안 되겠어요. 하... 좋아. 그러면은... 여기 있는 내 팬들 중에서... 혹시... 이 오빠 대신해서... 나무젓각으로... 엉덩이 부실 사람 있나? 네네네네. 잡아두겠어. 파이팅! 잡아두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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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렇게 딱 해버려. 줄 세게 잡고, 줄 세게 잡고. 자, 3, 2, 1. 이거 안 돼요. 아니, 밑에다 해야 돼요, 밑에다가. 내가, 내가 할게. 아,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되는데 이거?